자 오늘 이거 덱 짜보죠 슈퍼 하이랜더 명풍법사 자 이거는 맨 뒤에서부터 짭니다 자 뒤에서부터 좋은거 넣어요 데나트리우스 넣고 오닉시아 넣고 무타누스 넣어야지 열받게 굴러갑니다 제가 굴러가게 만들어 드릴게요 이게 뭔 덱이냐고? 내가 만드는 나만의 덱 굉장히 좋아보이는데? 파열성 폭발을 빼라고? 안 돼 새로운 미션 방금 짠 카드 뭉치로 2승하기 43분? 오케이 무조건 한다 여러분 놀라운거 알려드릴까요? 불안해 이거 쓰잖아? 아 뭐야 끝났어? 불안해 이거 아 웬하니 로아 9,000원 5,000원 5,000원 4,000원 5,000원 철명수심 깨달아버렸다 더러운 드루를 막기위해 이상한 카드는 필요없다 텔론폰드링? 꺼져 이새끼야 고르곤졸라로 간다 그리고 양조사 간다 넵틀론 꺼져 양조사 간다 넌 뒤졌다 아 가을게는 13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오케이 야 뒤졌다 토토 해달라고 오케이 야 이건 이겼다 이건 이겼다 몸을 데려왔군 승패 맞추기 2분 드립 2분이면 여유있겠지 야 이건 이겼다 상대도 법사다 정말이 차가운다 자 밥을 먹으면서 할게요 두부파스타 불길이 뭐야 불길이 있는데 첫번째 물꽃 종말이 아껴야 된다고? 종말이 아껴야 된다고? 성소 뭐지? 아 엮는 물길 하지만 나 철로콤즈 어려우면 미제사건 지금 상대편에 손에 있는 카드? 테오타르가 아닐까? 연금술사일까? 연금술사면 전투에 쓰지 않았을까? 다이어트식 두부면입니다 두부파스타 다이어트식 두부면입니다 두부파스타 어게임 전갈은 빼자고 투기장에서 전갈이 1티어거든 태 ЭЭ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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เร 그렇대단 Xin 들어왔고 이거는 이거 이거 영능이 돼 하 죽음의 혈통각 나왔다 죽음의 혈통각 나왔죠? 아 양폭탄 너도 죽음의 혈통이냐? 으흠 죽음의 혈통 없지롱 없애나 없애나 상대가 쓰기 전에 탈로스의 영능 써서 그냥 없앨 걸 그랬나? 으흠 아 양포 아 어응 나도 필요해 심리전 이게 여기서 나온거라 마차가 아니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 오케이 명치 먼저 킬투자드 심리전이라 하시면 됩니다 여차하면 아 뭐야 룬색인 구슬카드 이거를 갖고 와야돼 이걸 갖고 와야돼 이거 갖고 오는거 괜찮겠지 내가 어 아파 그렇다면 던 그래스프로 아 리노 리노 자 리노로 휠하고 저거 폭룬이죠 저거 폭룬이죠 니가 고른 카드가 뭔지 정확히 맞춰주지 비룡불꽃 아물레슈다 나 철록곰즈 심리전의 달인 바로 쓴다 어 펠투자드 깔기 아 뭐야 나도 이거 쓸걸 변집생 와 명기온 먼저 터지고 발도 가는거 봐 개울바다 이거 폭룬 폭룬 왜냐하면 얘가 그렇기 때문에 화염주문 폭룬 어 굉장히 아픈데 어 굉장히 아픈데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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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맞춰보아라 난 지능을 고를테다 야 근데 여기서 이거랑 일이 나온거야 개사기네 필드 필드 비워주지마 개울받기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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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뿅뿅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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아 흑마 이번에 승필 맞추기인데 시간을 1분만 드릴게요 왜냐면 2분은 좀 길다 아 그럴까요? 아 올려드릴까? 멀록홈즈 들고 간다 나 철로콤주 모든 걸 맞추지 네나탈 왜 들고 와냐고? 3코잖아 나 철로콤주 너의 모든 걸 알고 있지 넌 공허방랑자를 들고 있었어 왜냐면 내 쓰니까 나 철로콤주 아직 신입 탐정 모를 수도 있어 덱트를 왜 쓰냐고? 여러분 덱트래커는 덱트래커를 보고 하면 그건 진정한 탐정이 아니야 아 모르겠다 그냥 잡아 장소 나오고 나서가 무섭더라고?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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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번 화팩 정규전 Vs 투기장 Vs 전장 이번엔 뭐가 그나마 제일 하기 괜찮나요? 저도 안해봤어요 전장은 비슷할거고 아직 그나마 전장 그다음 투기장 아닐까? 정규는 많이 바뀌어서 다 재밌어 근데 초반에 아 뭐야 어 바텐도 없다 평소야? 응? 어 어 실망스럽군요 죽음에 혈통 덱 너무 좋은걸? 덱 너무 좋은걸? 흑마다 할만한데? 네 확실히 먹고 나서부터 잘하시네요 아 그런가? 먹는게 핵심이었나? 아 뭐야 얘 아픈데? 얘 아픈데? 너 죽겠는데? 나 알렉 있는데? 다음 전 영구 그 다음 전 알렉? 미죄사건 하얀구 미죄사건 하얀구 미죄사건 하얀구 미죄사건 하얀구 하얀구 저질러 버렸나? 또 이런 덱을 만들어 버렸나? 최상층 최상층 하얀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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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으으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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으 당연히 질거라고 생각했던 역배충들 하나같이 다 졌터짐 미션 성공 방금 짠 카드 뭉치로 2승왕 아 스팀펌크 레이트닝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저질러버렸나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